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애국당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재앙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애국에서 나아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국의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추격기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맥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난 것까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국당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난 것까지도 다 죽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 곧 죽음의 재앙을 애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쓴 사망이요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9장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국의 우상이나 요술이나 마법이나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국의 모든 장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고 심지어 모든 가축들 중에서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 앞에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국당에 살던 사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그대로 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애국에 살았던 두 민족은 죽음의 재앙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운명이 갈라진 것입니다 한민족 애국은 심판을 받았고 한민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졌습니다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그날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평온했다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슬픔으로 자기들의 가슴을 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옷을 입고 혀리띠를 두른 채 한밤중에 양고기 쓴나물 무겨봉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곧바로 애국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민족은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한민족은 구원과 해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길 그 방법은 바로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와서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을 칠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Pass over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그들은 6월절 Pass over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 날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첫 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이 달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시작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애국사람들과 똑같은 달력, 똑같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을 계기로 그들의 달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3, 4월 사이인 봄철을 1월로 하는 새 달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6월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출발점 역사의 시작,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달의 이름을 그들은 아비멀 혹은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애국당에서 구원받는 날 그 6월절을 역사의 시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월절 이전에는 그들은 애국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이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애국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이스라엘 자순들의 달력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또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삶의 파라다임마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6월절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같은 역사의 지평에 둡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말이고요 6월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에서 구원한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했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역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만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비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새로운 비조물이 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도 이것을 뉴라이프 신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죽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인 6월절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 교회에 출석했지만 6월절 사건과 같이 인생의 달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6월절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구원의 체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심장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영어성경에서 읽어본다면 본문 3절에서는 단순히 어린 양 A lamb을 잡을지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4절에서는 그 어린 양 The lamb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A lamb이 4절에서는 The lamb이 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 어린 양 Your lamb이라고 표현합니다 All lamb이 The lamb이 되었고 그것이 Your lamb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이스라엘 자손들, 개인들을 위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개인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절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을 준비해야 했는데 가족의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숫자를 따라 한 마리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가지고 쓴나물과 무겨봉호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 피 먹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6월절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6월절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근거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애국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나쁜 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의 구원은 한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그렇지 않은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배움에 많고 적음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때 재물과 권력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도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만을 명확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느냐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고샌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집에 예를 들어볼까요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모세 선생님이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나가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아니 죽는 것하고 양의 피 뿌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양의 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죽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모세 선생님의 말은 그냥 새겨드리면 되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아가 임방에 바르지 않고 그냥 그 밤을 지냈습니다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집안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안 죽고의 문제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상식적이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집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모세 선생님의 말씀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지요 그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기는 발라야 하겠지 그런데 피만 바른다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까 죄 지은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불안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방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다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침 해가 밝았어요 이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 살았습니다 왜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니까 두 눈이 쑥 들어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고 푹 자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에 무슨 마력이 있다든지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에 무슨 죄를 씻어주는 어떤 화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피에 무슨 이상한 힘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이당 통일교의 교리예요 그들은 죄가 피를 통해 유전한다고 가르칩니다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피가름에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피가 표적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시여 싸인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진이라 여기에 보면 6월절 사건은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력기 1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6월절이 되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하나님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했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 가지 주신 재앙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도로 지키라고 한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은 것 곧 6월절 제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경은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린 사건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6월절을 절규로 삼고 대대로 지키고 기념했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기념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늘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할 것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펼치신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사건이 더 흥미있고 더 멋있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출애급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출애급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인당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사건 사탄을 꺾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계시는 김승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이 김승석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들이 아주 인텔리에 아버지는 서울대 어머니는 이대 나오신 분인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정에서 돈이 많았나 봐요 권력도 많았나 봐요 결혼한 이 두 부부를 결혼을 지워버렸대요 결혼이 안 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호족에서 없애고 입양을 시켰습니다 뉴욕 윌슨이라는 평범한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카엘 윌슨이 됐습니다 친남매가 있는데 위로는 3명의 백인아이와 아래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4명의 한국 아이들이 입양이 됐어요 결국 15살에 그 집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졸업 후에 해병대를 입대를 했답니다 통역관이 좀 쉽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도 모르면서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통역관으로 입대를 하게 돼서 20대에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게 됐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근무를 할 때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아버지는 두 번째 결혼에서도 실패를 해가지고 술집에서 이 아들을 만났댑니다 이 아들은 왜 자기가 입양이 되었는지 아버지 엄마가 왜 나를 버렸는지 크게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는 술집에서 술집 아가씨와 함께 또 나가더랍니다 그 후 카일 승석이는 삶에 대한 좌절로 막살게 됐어요 버려지고 버려지고 입양된 가정에서는 매맞고 길에서 살고 홈레서처럼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도 했댑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다시 대학을 가서 엔지니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와 선교사가 됐습니다 다시 30년 만에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를 5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후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연락을 하던 가운데 몇 년 후 친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댑니다 김 목사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성교 여러분 세상을 삶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6월절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에게 성만찬 예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셋째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입니까 너는 너라서 좋고 서로 다루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몸 설마 인가 저는 너로 보러가 이야기를 부러 Grab car 예수 믿고 그런 의미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